동적자산배분을 보면 최신 트렌드, 금융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잘 나갔는지 그거를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동적자산배분 2023년 2월탄, 한 달 동안 기다리셨죠? 이번엔 변화가 굉장히 많으니까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적자산배분이란 자산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더한 전략들이죠.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많은 전략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전략은 듀얼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70여개 전략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16개 전략을 팔로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BAA 공격형 전략. 최근 50년 동안에 연봉릭 19.2%를 달성한 아주 훌륭한 전략이죠. 제가 보기엔 거의 최강 전략입니다. 그런데 1월에는 빠른 전략들이 패망했습니다. 동적자산배분은 빠른 전략이 있고 느린 전략이 있는데 빠른 전략들은 최근 한 달, 석 달의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전략들이고요. 느린 전략들은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거를 보고 좀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전략들입니다. 그런데 23년 1월에는 슬로우한 전략들이 확실히 이겼습니다. BAA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시장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12월에는 주식을 보유하다가 1월에 다시 현금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12월에는 주식이 떨어져서 그때 손실을 보다가 현금으로 도망갔는데 1월에 다시 주식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빠른 전략들이 망했는데 그런데 또 이걸 하다 보면 빠른 전략들, 그러니까 빨리 하락장에서 빠져나오는 전략들, 그리고 현금에 남아있는 전략들이 더 좋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그랬죠. 어쨌든 BAA 전략은 2월에 다시 현금을 버리고 선진국 주식 2화로 100% 갈아타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달에는 선진국 주식 2화가 선방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두 번째 전략, 제가 만든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입니다. 상승장에는 듀얼 모멘텀 전략과 똑같이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는 채권 동적 자산 배분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네, 지난달에는 개도국 채권, 하이힐트 채권 현금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신기하게도 오히려 하이힐트 채권을 버리고 그걸 다시 현금으로 넣어라. 그래서 66.7% 현금, 33.3% 개도국 채권에 투자하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도 1월에 2% 정도 수익이 난 것은 상당하죠. 왜냐하면 1월에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금 다 올랐습니다. 자, VA의 공격형 전략, BAA 전략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훌륭한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은 조금 그거보다 처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BAA와 같이 1월에는 현금, 2월에는 선진국 주식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전략도 빠른 전략이라 1월에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이거는 조금 느린 전략이거든요. 조금 느린 전략이고 듀얼 모멘텀을 조금 뜯어 고친 전략인데요. 이 전략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최강 전략이었는데 수익이 제일 높았거든요. 2022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고 다시 23년에 화려하게 컴백을 할 건지 그 1월에 7.6%라는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1월부터는 계속 선진국 소형주 SCGETF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전략은 전통 듀얼 모멘텀,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입니다. 이 동척자 선배분 전략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전략이죠. 근데 얘는 좀 느린 전략이거든요. 느린 전략이기 때문에 1월에 장이 강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좀 슬로우하게 가자고. 주식이 계속 추세를 유지하면 그때 주식으로 돌아갈게 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직은 미국 종합채권, AGG에 투자하고 있는데 1월 같은 경우는 채권도 많이 올라가지고 얘를 가지고도 3%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BA의 중도형 전략. 얘는 12개 공격 자산이 있고 그 중에 6개 전략에 투자를 합니다. BA의 공격형 전략은요. 1개 공격 자산에 몰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공격 자산 12개 중에서 6개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는 BA의 공격형과 똑같이 7개 방어 자산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3개 ETF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걔네들까지 좀 부진하면 현금으로 도망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얘도 1월에 100% 현금이었는데 자, 이제 2월이 되니까 금, 하이힐드, 미국, 소형주, 유럽주, 일본주, 개도국주로 갈아타라.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언,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DAA 전략. 얘도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이죠. 얘도 근데 1월 100% 현금에서 다시 이제 금, 부동산, 소형주, 유럽주, 일본주, 개도국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전략들도 전부 다 야, 이제 보수적인 거 됐고 2022년 끝났으니까 23년에 이제 공격형 자산 가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메타 전략은요. 알로케이트 스마트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자체 전략인데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70여기 전략을 팔로워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최근에 잘나가고 상관성이 낮은 10개 전략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 10개 전략들이 평균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나라고 보고 그 비중을 낸 전략이 바로 메타 전략입니다. 근데 얘도 22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23년 1월까지만 해도 현금 69%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현금 비중을 지금 10%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럼 뭐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대세 전략. 그러니까 모든 동적자 선배분을 아우르는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투자하다가 관심사이죠. 자, 보면은 선진국 주식이 이후와 그러니까 유럽 주식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금도 1월에 굉장히 좋았어요. 1월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1월, 12월 기소 좋았거든요. 그래서 금에도 투자를 하라고 하고 소형주도 상당히 괜찮다고 하고 대도국주도 좋고 미국 대형주도 조금 들어가라. 근데 딱 보면은 한 2021년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이 대세였는데 미국 주식이 확실히 적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유럽, 일본, 미런대, 선진국 이쪽이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 전략도 2021년은 어려웠는데 23년에는 2.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PA 전략은 캘러시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안전자산이 IEF, 미국 중기체, 달랑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은 2022년에 굉장히 빨리 주식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IEF라는 안전자산이 안전자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폭망했죠. 그래서 MDD도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23년 1월에는 심지어 이 IEF조차 미국 중기체도 3.3%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이스한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하고 얘도 이제 2월에는 야, 중기체 따위 버리고 이제 공격형 자산에 들어가자. 아, 그런데 공격형 자산 일단 조금만 들어가 봐. 일단은 미국 중기체를 대거 보유한 후에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금, 하이힐드, 미국, 소형주, 유럽주, 일본주, 개도국주 들어가 본 다음에 계속 추세가 좋으면 미국 중기체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이겠죠. 그쵸? 열 번째 전략. 종합 듀얼모니텀 전략입니다. 듀얼모니텀 논문 구석탱이 나오는 전략인데요. 얘도 1월에 100% 현금에서 2월에 75% 현금, 25% 금. 이것도 좀 슬로우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식계의 추세를 보고 계속 가면은 계속 비중을 올리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 한 번째 전략은 RAA 전략인데 이 전략은 올레더 전략의 마켓 타이밍을 매우 조금 투입한 전략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미국 소형 가치주, 나스닥, 금, 장기국채, 중기국채를 계속 규제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전략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작년에 망해버렸죠. 주식 40% 채권이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화려하게 플러스 6.3%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했죠.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열두 번째 전략은 AAA 전략. 리소프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상당히 초창기 동척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얘는 비중이 매달 수시로 바뀌는 그런 전략이고 얘도 1월에 대박 났습니다. 6% 벌었고요.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하나?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60% 금이고요. 나머지는 유럽 주식에 갖다 넣고 일본 주식과 미국 주식도 조금 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유럽 주식이 지금 주식 쪽에서는 대세이고요. 그런데 금도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척자산 배분을 보면은 최신 트렌드, 금융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잘 나가는지 그거를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LAA는 영국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이죠. 업그레이드인지 다운그레이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도 동척자산 배분이 아니라 하나 동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계속 금 미국 중기체 대형 가치주 나스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얘도 22년에 이렇게 투자해서 박살났죠. 왜냐하면 50% 주식, 25% 채권이니까 박살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얘도 지금 1월에 플러스 5.3%로 아주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자, FAA 전략. 이게 22년 베스트 전략이었죠. 이게 아이러니한 게 켈러시가 2012년에 만든 가장 초창기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초창기 전략이 그 후에 만든 전략들을 무찌르고 2022년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개떡 같은 장에도 돈을 벌었어요. 2022년에 돈 번 전략이 FAA 전략과 BA 전략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지금 66.7% 현금 아직 보수적으로 투자하라고 하고 선진국 주식 33.3% 이렇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독 주식권 원자재를 빼고요.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현금으로 들어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딴 전략들은 막 주식을 하라고 하는데 FAA 혼자만 현금을 늘리고 선진국 주식을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월에 알게 되겠죠. 이게 신의 한 수였는지 아니면 다른 전략들이 맞았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전략마다 확실히 좀 투자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15번째 전략은 GTA 전략. 최초의 동적 재산 배분 전략이죠. 그 얘도 지금 1월이네. 1월에는 80% 현금이었는데 현금 20%를 빡 줄이고 그 대신 선진국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부동산 미국 중기체로 들어가가지고 리스크 언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돈을 벌었죠. 이번 달에. 사실 16개 전략 모두 돈을 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동적 재산 배분. 얘는 지금 동적 재산 배분인데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있죠. 1월에는 1월에는 개도국 채권 하이드 채권 현금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얘도 지금 오히려 현금을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채권은 홀드하고 하이드 채권은 팔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권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1월에 2.2%나 벌었습니다. 채권도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전략치고는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달에 2% 버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자, 16개 전략을 다 소개해드렸고요. 자, 2022년에 배운 레슨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게 동적 재산 배분이라는 게 되게 간단해요. 상승장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그놈의 투자를 하고 주식이 있죠, 보통. 그리고 하락장에는 빨리 주식을 다 팔고 안전 자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동적 재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그거는 좋았는데 자, 그런데 어떤 전략들은 이 안전 자산이 채권 온리였어요. 채권 온리. 그런 전략들은 2022년에 완전히 때려막아서 맞아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도 22년에 망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전략들은 채권도 안 좋으면 형금으로 다시 한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도피 전략이 마련이 되어 있는 전략들이거든요. 이런 전략들은 22년에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돈을 벌었을 거예요. 달러와 상승 때문에. 자, 그래서 안전 자산도 채권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 채권도 망하면 현금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인생이 매우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게 2022년에 큰 레슨이었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레슨이 하나 또 있는데요. 자, MDD를 갱신한 전략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그 후 향후 12개월 동안에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알로케이트 스마트에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디스트, 트레스트, TA스트라테지, 여기서 중요한 게 100%. 이게 뭐냐 하면 MDD를 갱신하는 전략입니다. MDD를 갱신하는 전략은 갱신 바로 직후 한 달, 석 달, 1년 동안에 그 보통 평균 수익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요거로 설명을 드리면요. MDD를 갱신하는 전략은 MDD를 갱신한 그 시점에 사가지고 1년 동안 보유를 하면 그 전략의 평균 수익의 1.7배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봉리 20%짜리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이 MDD를 갱신할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향후 1년 동안에 34%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리 20%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021년에 개떡같았고 그리고 일부는 MDD를 갱신한 전략들이 있죠. 가석 듀얼 모멘텀, RAA, LAAPA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22년에 망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23년 1월에 아주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알로케이트 스마트의 연구 결과가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줬습니다. 상대 모멘텀, 최근 12개월 동안의 1, 5위 전략은 FAA, 채권, 동천자산 배본, BA, 공격형, 중도형, GTA 전략이고요. 이 5개의 전략은 최근 12개월 동안에 수익을 냈습니다. 22년에는 전부나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떡같은 장에서 수익을 낸 전략이니까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다사 친구들이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제가 전략마다 종목을 대공개를 하죠. 월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1월에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국 대통령 산림차가 와서 그런지 주식이건 채권이든 금이건 다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천자산 배본 전략들은 1월에는 현금 비중이 좀 높았는데 2월에는 주식, 특히 2화 쪽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같은 때는 그 정적자산 배본, 올레더 6040, 영구포트폴리 얘네들이 굉장히 우세했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동적자산 배본 전략들보다는 확실히 좀 더 우세를 점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반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적자산 배본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빠른 전략, 느린 전략,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자, 정신건강에도 좋고 MDDP 하는 데도 좋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 가속트로 모니터에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섰었던 전략인 RAA, LAA, PAA가 2, 4, 5위를 차지하고 있고 AAA 전략은 작년에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던 전략인데 아주 23년에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아, 이 영상도 왜 이렇게 유익하냐? 동의를 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하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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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